동봉 하나만씩 덮고 났냐는 싸대기를 맞아도 두고 다 발로 맞잖아 똥물이 유승현 씨한테 튄 것 같은데요? 스스로 수준이 바닥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죠 에세이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? 유한 변인지 아닌지 당당하게 조사하면 되잖아요 내 눈에 띄지 못하게 하란 말듯 몰라? 저는 불륜 여가 아닙니다 차호의 회장이 불륜을 조작했습니다 차호의 회장이 불륜을 조작했습니다